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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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멍청 형 물 오이 민트 물 오늘은 빵이야 잘 다녔유 ㅋㅋㅋㅋ 2분간 4분간 4분간 더 잘 어울릴게요 3분간 3분간 5분간 5분간 1분간 5분간 5분간 3분간 4분간 3분간 물을 넣을게요 고추냉이는 오일을 넣을게요 로제게틀에 넣을게요 소금은 소금을 넣을게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잘 넣어서 먹어도 맛있게 먹어요 소금은 소금을 사용하고요 저는 다진 후추와 다리에 올려줍니다.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식감이 너무 좋아요! 다른 느낌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겉에 두고 겉에 구워줬어요 겉에 두고 겉에 두고 겉에 두고 겉에 두고 겉에 한입 겉에 한입 겉에 한입 고춧가루 고기와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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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소 Sé 기온 연어 연어 썬 잘 어울려서 제가 많은 김치들을 먹어봤는데 근데 여기 숨이군 김치 많았는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먹었던 김치들 중에 솔직히 제 입맛에는 제일 맛있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두 통을 시켰어요. 탕후루, 그리고iryu으로 김치들과 물을 넣어줘요. 그런 거 자세히 산책으로 물 넣어줘요. 이게 뭐하는 거야? 여기 거기서 수프를 넣어줘요. 여기에도 너무 맛있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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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. 내 새끼. 내 새끼. 내 새끼. 바보. 이 바보야. 내 새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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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치킨을 넣은 후추 치킨을 넣어서 치킨을 넣어줘요 치킨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넣어줘요 치킨을 넣어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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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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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밤에 보는 모습. 이제 해가 다지고 밤에 이렇게 보이는 조명의 모습입니다. 앤티크하고 예쁘죠? 이 조명은 약간 오로라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조명이에요. 이것도 진짜 제가 감성템으로 강추드리는 제품이거든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이게 약간 각도, 목 각도 조절에 따라서 이렇게 천장에 있을 수도 있고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유용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진짜 예뻐요. 인생샷 찍을 수 있는. 귀여워. 너무. 나 보자. 내 새끼. 내 새끼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